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봅슬레이 팀이 자랑스러운 운메달을 땄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봅슬레이 썰매에 말이죠 대한민국 이렇게 아주 흰찬 글씨체로 글씨가 쓰여져 있었는데요 오늘 초대석에는 바로 그 글씨를 쓰신 분을 초대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캘리그래퍼이시고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계신다는데요 김두연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캘리그래피 캘리그래피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용어가 어려워요? 네 왜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씁니까? 어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캘리그래피 그리스는 아름다운 서체라는 뜻을 지닌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됐고요 그리스 말이에요? 네 그리스어로 유래가 됐고요 좁게는 서해 그리고 넓게는 활자 이외의 모든 서체를 말하고요 전문적인 핸드 레터링 기술을 뜻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는 손글씨에 좀 집중이 되어 있어요 손글씨? 네 그래서 손글씨에 감성이 들어있다고 해서 감성 손글씨라고도 하고요 요즘에는 또 디지털 드로잉이라고 해서 스피드로도 작업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아 그러니까 활자로 인쇄돼서 나오는 거 말고 네 손으로 직접 사람이 손으로 한다? 네 맞습니다 서해도 그러면 캘리그래프의 하나예요? 서해랑 캘리그래프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요? 서해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북글씨, 문방사후 이런 걸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서해는 3천 년간 이어온 동양예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필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예, 행, 초, 한글도 굉장히 다양한 글씨체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그 글씨의 필법을 읽히려면 몇 년 또는 몇 십 년 평생을 다해도 부족해요 그런데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캘리그래피를 하시면 바로 쓰실 수가 있어요 손글씨야 누구나 쓰죠 네 맞습니다 손글씨에 감성을 더하기 때문에 바로 글씨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해는 3천 년 역사 말씀하신 것처럼 갖고 있는 어떤 정형미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형미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몇 년씩 걸린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요리로 비유하자면 궁중에서 궁중 음식 전통 요리가 바로 서해라면 서해라면 퓨전 음식이 캘리그래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누구나 할 수 있죠 누구나 한다고 근데 다 멋진 건 아니잖아요 연습하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 올해 하시다 보면 멋진 캘리그래피를 나만의 캘리그래피를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캘리그래프 형식으로 쓰여진 서체가 요즘은 또 컴퓨터화 돼서 하나의 정형화된 서체로 또 자리잡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요즘에는 또 CI, BI 그리고 패키지, 책 앞에 표지, 드라마 타이틀, 다큐멘터리 타이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체를 상징하는 기업의 상징 서체 네 맞습니다 그게 또 인기를 끌다 보면 무슨 체 무슨 체 해서 정해지던데요 네 맞습니다 김두현 체는 없습니까? 저희도 다섯 개의 폰트를 만들었어요 다섯 개의 폰트를 아주 오래전에 만들었어요 한 8년 전 정도에 조금 일찍 시작한 것 같아요 다섯 개의 폰트를 만들어서 갖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지금? 아니요 안 풀었어요 아직 안 푸셨어요? 너무 잘 나와서 안 풀었어요 그럼 그건 이제 일종의 저작권료를 내고 써야 되는 그런 거네요 네 어려서부터 손글씨로 이렇게 뭘 많이 쓰고 하던 게 과거라면 요즘은 전부 컴퓨터 자판 치고 이때 점점 사람들이 손글씨 안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안 쓰셔서 악필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오면서도 악필인데 캘리그라프 잘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거의 다가 악필이세요 글씨를 안 쓰시니까 써본 적이 없으니까 또 옛날에는 글씨를 써도 공책에 네모 칸을 딱 지어가지고 반듯반듯하게 쓰는 연습시키고 그랬거든요 네 맞습니다 펜글씨 교본 이런 것도 있었고 네 맞아요 요즘 그런 거 다 없어졌잖아요 네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시대에는 캘리그라프가 더 어려울 것도 같아요 사람들한테 가까이 다가가기가 오히려 그래서 더 많이 찾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요? 네 제가 오랫동안 캘리그라피를 하다 보니 굉장히 생각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정서도 굉장히 채워지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도 날리고 또 그걸 수업으로 만들다 보니 이런 세상에 더 캘리그라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손글씨 캘리그라프를 하다 보면 생각이 정리가 되고 네 정서가 채워져요? 네 그럼요 하긴 서해도 그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해가 마음 수양하라고 보통 시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어릴 때 서해학원에 갔어요 약간 산만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일부러 데려간 거예요? 네 몇 살 때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엄마 손에 이끌려서 약간 산만하니까 그냥 서해학원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데 한참 뛰어놀 나이에 붓 들고서는 먹 찍어서 그거 되게 싫었을 것 같은데요 네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근데요? 그런데 그런데 싫었는데 거기 서해학원 원장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워서 게다가 무서우면 더 싫지 않아요? 네 너무 무서워서 그때 당시에는 서해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조용히 가로행만 쓰고 있었어요 가로행만 한 일도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줄긋기? 네 줄긋기만 3개월을 했어요 3개월을? 네 정말 3개월 동안 줄긋기 3개월을 하다 보니까 아무도 저한테 신경 쓰지도 않고 원래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잠시 선생님이 제가 있는 걸 잊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 진짜 3개월 동안 가로행만 썼거든요 그럼 옆에 다른 친구들은 다른 거 쓰는데? 네 저는 원래 그런 줄 알고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그냥 3개월만 쓰던 게 지금까지 인연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싫었고 무서웠는데 그걸 왜 계속해요? 그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쓸 때 종이에 쓸 때도 소리가 싹악 나고요 그리고 먹물이 종이에 번지는 느낌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또 대학에서 주최하는 휘호대의 특선을 받아서 몇 살 때요? 중학교 3학년 때요 그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계속 계속 서예를 했죠 산만했던 제가 성격도 달라지고 또 정리도 좀 잘할 수 있게 되고 집중도 좀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네요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억지로 끌려가서 무서웠지만 그냥 줄긋기부터 하다 보니 본인하고 맞았군요 네 맞았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대회에서 상도 타시고 네 그럼 대학도 서예로 전공하셨어요? 네 서예만 따로 하는 그런 전공이 있습니까? 네 서예과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서예과에 입학을 해서 전공을 했죠 동양화, 서양화, 유업과 달리 서예과가 따로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몇 개 대학 정도가 있습니까? 지금은 한 3, 4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꽤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가장 오래된 학과였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해서 대학 전공까지 하셨으면 서예과의 길로 가셔야죠 그러니까요 네 서예과의 길로 가기에 전공 3학년, 4학년 때 행서와 초서를 배우게 됩니다 초서가 막 흘림치죠? 네 맞습니다 행자는 단일 행자 사람이 다니는 것과 같은 글씨 조금 빠른 글씨고요 초서는 풀이 이렇게 바람에 흐날리면 막 서로 엉키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쓰는 글씨가 바로 초서거든요 뭐라고 썼는지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네 저도 행서와 초서 때문에 넘지 못할 벽이 생긴 거죠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되고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잘하던 전서, 전각, 한글을 중심으로 또 현대서예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현대서예와 정통서예가 또 달라요? 네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현대서예는 정통서예를 약간 응용한 나만의 기법으로 추상적인 방법을 가미한 거고요 또 정통서예는 기법, 필법을 중심으로 필법 중심으로 쓰는 서예가 정통서예거든요 저는 현대서예가 맞았던 것 같아요 현대서예가 지금 보니까 캘리그라피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넘어가는 과정이겠군요 네 현대서예도 나름의 정형화된 적은 있나 보죠? 그렇죠 그러나 정통서예보다는 조금 개인의 독창성이 허용되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정형화된 틀이 있는 네 그 다음에 그 틀을 아예 깨버리셨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2004년에 제가 첫 개인전을 한 것 같은데요 캘리그라프로? 네 그때는 캘리그라피라는 말이 없었고요 현대서예가 나오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했던 게 다 캘리그라피였던 것 같아요 마네킹에 마네킹에 저와 비슷한 마네킹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글씨를 썼어요 이렇게 뺑 돌아서 마네킹에다가? 네 마네킹에 정통서예를 한 사람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네 약간 맞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제가 인사동에서 첫 개인전을 했고요 나의 글씨체로 글씨를 썼죠 변기도 갖다 놓고 변기에 먹물도 부어서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변기에다가 네 처음에는 약간 이해를 못하셨어요 막 혼났죠? 네 왜 지도 교수님한테 네 한 분도 안 오셨어요 전시에 한 분도 안 오셨어요 한 분도 안 오셨는데 전시는 관객들의 호응에 의해서 연장이 될 정도로 잘 됐는데 정통서예를 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고 왜 전시하는데 변기를 갖다 놓고 왜 나만의 글씨체로 왜 글씨를 쓰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받아들여지시죠 누구보다 그걸 먼저 하신 개척자로군요 제가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말고 외국 서양이나 이런 데도 다 있지 않아요? 네 있습니다 우리보다 빠른가요? 그쪽은? 거기에는 캘리그라피가 저희는 붓으로 쓰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강철, 철로 많이 써요 철로요? 네, 펜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딱한 펜으로 쓰는 게 알파벳으로는 굉장히 잘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글씨는 붓으로 쓰는 것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캘리그라프를 하시는 분들을 캘리그라퍼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이 캘리그라퍼이시고 그러니까 외국에도 그런 전문 캘리그라퍼들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있죠 그런데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더라? 네, 하시는 분들만 하시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늘어나고 봐야 됩니까? 점점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글씨 쓰시는 분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많아져야 한다고요?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중에서 지금 쓰기가 굉장히 결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이야기했습니다만 컴퓨터 자판, 스마트폰 버튼만 누르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악필이 되고요 그래서 이 글씨를 손으로 써야 생각이 정리가 되고 또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는데 쓰지 않으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이 정서적인 안정이 굉장히 안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유가 발전할수록 걸어야 되는데 걷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손으로 글씨를 쓴다는 것은 인간이 걷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네, 이런 실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실험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 한쪽 그룹은 타이핑을 치게 하고요 한쪽 그룹은 필기를 하게 했습니다 당연히 필기를 한쪽이 더 이해도가 빨랐고요 이런 실험은 초등학생들에게도 했는데요 다 필기를 한쪽이 더 우세했어요 써야지 되는데 요즘은 너무 안 쓰잖아요 그래서 캘리그라퍼로서 정말 손글씨를 써야 된다라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손글씨로 공부하면 자판 두들린 것보다 이해도도 높고 성취도도 높더라? 네, 그런 연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 어르신들도 치매 예방이 됩니까? 네, 치매 예방도 됩니다 손으로 글씨를 써야 또 내가 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런 교재도 만들고 있고요 저는 김대표님이 그냥 예술적인 손글씨 쓰기 감성적인 손글씨 쓰기의 예술가로만 봤는데 손글씨 전도사시구나 네 먼저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얘기한 평창 동계올림픽 법슬레이 대한민국 그렇죠, 기억이 나요 글씨 하나하나가 큼지막해서 삶의 벽면을 꽉 채웠었잖아요 힘 있게 그 어떻게 쓰시게 된 거예요? 평창 동계올림픽 그 법슬레이 또 스켈통 총감독님이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어로 코리아가 아닌 한글로 대한민국을 글씨를 써서 전세기인에게 알리고 싶다 그래서 취지가 너무 좋으셨어요 그렇죠 이거 의미 있겠다 싶어서 작업을 했죠 네, 근데 그게 4인승 썰매에서 은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 은메달 따는 모든 장면이 전 세계에 방송되는데 그 힘찬 대한민국이 그대로 나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정말 너무 자랑스러웠고요 쓸 때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거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거 쓰는 데는? 쓰는 데는 집중해서 한... 사실 여기에 대한 비하인딩 스토리가 있어서 뭔데요? 뭔데요? 네, 모든 선수들의 이름 명단을 적고요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하기 한 2년 전에 주행 코치가 있으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셔서 그분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성함과 같이 모든 선수들의 이름을 다 적는 거였거든요 그 썰매 종목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을 네, 다 적는 거여서 사실 그거를 연습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럼 거기는 수십 명 이상 들어가요? 네, 쭉 들어가죠 되게 멋있게 글씨를 잘 썼었어요 그리고 앞에는 우리 같이? 우리 같이 그게 더 멋있는데요? 네, 그런데 올림픽 규정상 한글 국호 이외에는 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같이도 혹시 될 줄 모르고? 네네네 그게 훨씬 공이 많이 드셨겠네 네, 그래서 대한민국 쓸 때는 시간이 많이 없었지만 정말 집중해서 쓴 것 같아요 제발 우리 대한민국 제발 메달 땄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썼어요 네, 이처럼 그런 어떤 국가적 기념 행사나 이와 같은 식의 글씨 또 쓰신 것들이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대통령 연설하실 때 그 뒤에 글씨도 썼고요 또 다큐멘터리나 대통령 연설할 때 뒤에? 네, 대통령 연설하실 때 뒤에 핵심 문장을 띄우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썼고요 또 다큐멘터리 앞에 있는 타이틀 이런 것도 썼습니다 다큐멘터리 제목 이런 거? 네, 제목 물론 기업체 광고 이런 거는 많이 하셨겠죠? 네, 시의 지자체 슬로건 이런 것도 썼고요 지자체 슬로건 같은 거?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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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